할퀴게 두 장을 받아 시킵니다. 대단 대단하군 저 누구 눈이냐구요? 노예상인 눈 같은데? 노예상인 눈이냐? 열대장 골칫거리 탄다 치고 두 장 타면 2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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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넨 도플경어를 안쓰렴? 턱벌레 너무 쎄고 수미 턱벌레 시체 폭발 대단원 있는데 시체 폭발 님두 가방 딱돈 딱돈 맞지 딱돈 대단원 폭발 폭발 딱돈 14 2장 뽑고 다우터 대단원 구르기 단투 대단원 실패 대단원 성공 대단원 성공 설치 설치도 아예 못할 건 없지 대단원 다우터 대단원 대단원 기집이 다우터 대단원 맹도 꺼무 크 능지 다우터 대단원 강하우면 10댐이나 오르는데 왜 강하기가 싫지 다우터 대단원 다우터 대단원 기출이 전룸 대단원 그리고 motives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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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똑같이 돌아가니까 아니구나 잘못받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빠졌다 이러면은 또 목숨 다음번에 쓸 수 있다 아드 연 네 무조건 제거봐야지 이거는 안사신경 안사신경 돈 어 진짜 돈 주네 개선해보자 14장 7장 뽑고 7장 뽑아야 첫 턴 대단원인데 드로우 좀만 잘 잡혀도 쓸 수 있네 이렇게 나오면 쓸 수 있네 이렇게 나오면 쓸 수 있네 예비 있어야겠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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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베코 흐리탑 흐리탑 넣으면 괜히 더 쓰기 힘들어질거니까 저기 가서 제거할때 돈 2 될지 모르겠다 배 화염포션 똥중 똥중? 반사똥중 너무 똥인가? 아뇨 똥인데요 보스잡이려면은 써야될거지 써야되지 않을까 략가가 당연히 상위호환인데 전략과 재물소환 같은거지 전략과 재물소환 같은거지 상위호환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응 125 올드제거였지 1막에 75 여기서 100 여기서 125 150이니까 패스 하 그립습니다 무력환이 얼추 보일거는 다 보였다 잘 못섰다 아니 호스트가 몇갠데 6개 나 남았는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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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았는데 교활함 아드 세장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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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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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곤 발돌림 상설곤 물음표 볼지 목 더 잡을지 목의 고민이네 물음표 제거는 상태 이상 들어올거라서 더 보면 더 보는 만큼 좋은데 제거가 뜬다는 보장도 없고 엘리트 잡으면 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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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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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급상자가 뜨네. 수비를 강원해, 사일런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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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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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